그럼 너 정말 귀신을 보았니? 아니야 보진 못했어. 그건 볼 수가 없어. 소리를 들었을 뿐이야. 그것도 나 혼자만이 아니야.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 첫사랑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이반 트루그네프의 배진초원을 소개합니다. 펴낸 곳은 이브코리아입니다. 배진초원은 초원의 신비한 아름다움 속으로 초대되는 기분이 드는 작품인데요. 초원의 넓게 들여진 밤의 장막과 어둠 속으로 빛을 던져주는 모닥불,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품고 머리 위로 장엄하게 펼쳐진 밤하늘에 대한 묘사는 트루그네프의 특징인 문장의 아름다움을 한껏 보여주고 있어 일상의 번잡함을 잊고 달콤한 휴식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럼 밤의 장막 아래 모닥불 앞에서 펼쳐지는 신비롭고 으스스한 이야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루그네프의 배진초원 푸른빛은 찾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구름이 하늘처럼 푸른빛을 띄고 있었다. 태양의 열기와 햇살이 그 구름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지평선 위의 하늘은 밝은 연보랏빛을 띈 채 온종일 그대로였다. 그 주변도 마찬가지였다. 어디에서도 비구름을 찾아볼 수 없고 소나기가 쏟아질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 가끔 어디선가 푸르스름한 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비칠 때가 있지만 그것도 겨우 알아차릴 정도의 빗방울만 뿌려줄 뿐이다. 저녁 무렵이 되면 이런 구름도 자취를 감추고 만다. 연기처럼 헝클어진 거무스름한 마지막 구름은 저무는 햇빛을 받아 장밋빛으로 물든다. 조용히 해가 진 서쪽 하늘엔 잠시 진홍빛의 저녁놀이 저물어가는 대지를 붉게 물들인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운반된 촛불처럼 저녁별 하나가 수놓은 듯이 떨며 조용히 반짝이기 시작한다. 그런 날에는 모든 빛깔이 부드럽고 밝으면서도 선명하지는 않으며 어딘지 모르게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다정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런 날은 매우 무더울 때도 있어서 비탈진 들판에서 무럭무럭 김이 피어오르기도 한다. 그렇지만 바람이 불어서 쌓였던 열기를 흩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기다란 기둥처럼 솟아올라 밭을 지나 한길 위를 맴돌며 지나간다. 메마르고 맑은 공중에는 약숙이며 거두어들인 볼이며 메밀 냄새가 풍긴다. 밤이 되기 한 시간 전까지도 습기라고는 조금도 느낄 수가 없다. 농민들이 곡식을 수확하는 데는 그야말로 적기인 것이다. 바로 그런 날에 나는 뚤라현의 체른군에서 야생 닭 사냥을 한 적이 있었다. 날짐승도 많이 발견되고 사냥 성과도 좋았기 때문에 노액물이 가득 찬 자루가 사정없이 내 어깨를 파고들었다. 그러나 어느새 석양의 붉은 빛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이미 해도 진 뒤라서 햇빛은 없었으나 그래도 아직은 환했다. 싸늘한 그림자가 점점 넓게 하늘에 퍼져가자 비로소 나는 집으로 돌아갈 체비를 했다. 기다란 관목 숲을 종종 걸음으로 가로질러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오른쪽에 조그만 참나무 숲이 있고 멀리 하얀 교회가 바라다 보이는 낯익은 평원이라야 할 텐데 예상과는 달리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발밑에는 좁은 계곡이 길게 이어져 있고 맞은편에는 울창한 백양나무 숲이 병풍을 두른 듯 높이 솟아있었다. 나는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걸음을 멈춘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런, 아주 엉뚱한 곳으로 나와버렸군. 너무 오른쪽으로 왔나 보다. 뜻하지 않은 실수에 놀라면서 나는 급히 언덕을 내려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축축하고 불쾌한 숲기가 나를 둘러쌌다. 마치 운막 속에라도 들어온 기분이었다. 골짜기 바닥에는 습기에 젖은 키 큰 풀들이 카펫을 깔아놓은 듯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어쩐지 그 속을 걷는 것조차 무시무시하게 느껴졌다. 나는 맞은편 언덕으로 올라가서 백양나무 숲을 따라 왼쪽으로 방향을 잡으며 걸어갔다. 박쥐들이 어둑어둑한 하늘에 신비롭게 원을 그리며 나무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매 한 마리가 둥지를 향해 서두르며 하늘 높이 날아갔다. 이제 저 숲 밖까지 가면 길이 나오겠지. 일베르스타쯤 길을 돌아왔군. 나는 간신히 수번 저리까지 이르렀으나 거기서도 역시 길이 눈에 띄지는 않았다. 풀을 베다 남은 듯한 나직한 덤불 숲이 광활하게 눈앞에 펼쳐지고 저 멀리 막막한 들판이 보일 뿐이다. 나는 다시 걸음을 멈추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도대체 난 어디 있는 것일까? 나는 낮에 걸은 길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아, 저건 마리인의 숲이다. 마침내 나는 그렇게 소리쳤다. 틀림없어. 저기 보이는 것이 신재예보의 숲이 틀림없어.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이렇게 멀리까지. 참 이상한 일이군. 이제부터 다시 오른쪽으로 길을 잡아야겠다. 나는 간목 숲을 지나 오른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비구름처럼 밤이 다가와서 점점 짙게 퍼져갔다. 어둠은 밤의 숲기와 함께 여기저기 솟아오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풀이 우거진 어떤 오솔길에 다다랐다. 한 번도 사람의 발에 밟힌 적이 없는 것 같은 길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앞을 내려다보며 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얼마 가지 않아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지고 고요해졌다. 가끔 외출하기 우는 소리가 들려올 뿐이다. 작은 밤새 한 마리가 보드라운 날개를 퍼덕이며 소리 없이 나지게 날다가 나에게 부딪힐 뻔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어둠 속으로 도망쳐갔다. 나는 덤불숲을 빠져나와 들판 새끼를 따라 계속해서 걸었다. 이제는 멀리 보이는 물건을 분간하기조차 어려워졌다. 주위의 들판이 어승풀해 보일 뿐 그 앞에는 음침한 암흑이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며 뭉게뭉게 솟아올라 시시각각 내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발걸음 소리가 얼어붙은 듯 움직일 줄 모르는 공기 속에서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빛을 잃었던 하늘이 다시 푸른빛을 띄었다. 하지만 그건 이미 밤의 색깔인 것이다. 작은 별들이 수없이 반짝이며 밤하늘의 푸른빛 속에서 희미하게 파르르 떨고 있었다. 내가 숲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어둡고 둥근 언덕이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딜까? 나는 다시 혼자 중얼거리고는 또다시 걸음을 멈추고 개에게 물어보기라도 하듯 노란 반점이 있는 영국산 사냥개 지양가를 바라보았다. 네발 짐승 중에서도 가장 영리한 동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발 짐승 중에서 가장 영리하다는 그 개도 꼬리를 흔들며 피곤한 눈을 껌뻑거릴 뿐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해 주지는 않았다. 나는 개한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갑자기 갈 길을 찾기라도 한 듯 성큼성큼 무턱대고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언덕을 돌자 별로 깊지 않은 움푹 파인 낮은 지대가 나타났다. 그 주인은 온통 바치였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나를 엄습했다. 이 낮은 경작진은 가장자리가 비스듬히 경사져서 마치 큰 속과도 같았다. 그 바닥에는 몇 개의 크고 흰 돌들이 우뚝우뚝 서 있었다. 마치 그 돌들은 밀담하려고 이곳으로 기어내려온 것 같기도 했다. 그만큼 그곳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적막했던 것이다. 게다가 위로는 평평한 하늘이 음침하게 내리덮고 있어 나는 심장까지 움츠러드는 기분이었다. 조그만 들짐승이 돌 틈에서 힘없이 구슬피 울어댔다. 나는 황급히 언덕 위로 되돌아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을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젠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고 단념하고 말았다. 그래서 완전히 어둠에 잠겨버린 주변 지형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별을 따라 정차 없이 되는 대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간신히 발을 옮겨놓으며 30분가량 계속해서 걸었다. 난생 처음 이렇게 막막한 곳을 헤매는 것 같았다. 불빛 하나 보이지 않고 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완만하게 경사진 언덕이 연이어 나타나고 들판은 끝없이 멀리 퍼져나가고 덤불은 갑자기 땅에서 솟아오기라도 한 듯 불쑥 눈앞에 나타나곤 했다. 나는 쉬지 않고 걷기를 계속했으나 나중에는 날이 셀 때까지 어디라도 누워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뜻밖의 무시무시한 절벽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다. 나는 앞으로 내디뎠던 발을 멈칫 뒤로 뺐다. 어승풀에 내다보이는 밤의 장막을 통해 별빛에 멀리 뻗쳐있는 커다란 평야가 눈에 들어왔다. 넓은 강이 반원형으로 굽이쳐 흐르면서 점점 멀어져가고 강물이 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며 강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다. 내가 서 있는 언덕은 깎아지른 낭떠러지였기 때문에 그 거대한 윤곽이 푸르스름하고 공허한 하늘을 배경으로 까맣게 뚜렷이 드러나 보였다. 바로 내 발밑, 절벽과 평온이 맞닿은 구석에 움직이지 않는 검은 거울처럼 강물이 개어 있고 그 옆 낭떠러지 바로 밑에는 모닥불 두 개가 벌건 불길을 울리며 타고 있었다. 그 주위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가끔 구수머리의 앞부분이 반쯤 밝게 비치기도 했다. 나는 마침내 어디를 헤맸는가를 알게 되었다. 이 초온은 이 고장에서 배진 초온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곳이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갈 생각은 할 수도 없었다. 밤중이기도 했거니와 지칠 대로 지쳐서 발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모닥불 옆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얼핏 보기에 가축 상인 같은 일행과 함께 날이 새기를 기다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는 무사히 아래로 내려갔지만 마지막 잡은 가지를 놓기도 전에 갑자기 두 마리의 털복숭이 개가 심슬굳게 지저대며 내게로 달려왔다. 모닥불 주위에서 어린아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리고 사내 아이 두 서너 시 황급히 땅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들의 묻는 소리에 대답하며 소리질렀다. 아이들은 내 옆으로 달려와 곧 개를 불렀다. 두 마리의 개는 내가 데리고 있는 지양가에 출현해 무척 놀란 것 같았다. 나는 그들 옆으로 다가갔다. 모닥불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축 상인으로 본 것은 나의 착오였다. 그들은 말대를 지키는 이웃마을 농사꾼의 아이들이었다. 우리 고장에서는 무더운 여름밤에 말을 들에 풀어놓고 기르는 습관이 있었다. 낮에는 파리와 말파리가 극성이기 때문이다. 저녁 때 말을 몰고 나와 동이 틀 무렵에 말을 몰고 돌아가는 것은 농사꾼 아이들에게 둘도 없는 즐거움인 것이다. 그들은 맨머리에 낡은 방코트를 입고 가장 날쌘 말 잔등에 앉아 즐겁게 소리치고 함성을 지르며 손발을 흔들기도 하고 껑충 뛰어오르기도 하고 큰 소리로 웃어대며 말을 모는 것이다. 뽀얀 먼지가 노란 기둥처럼 일어나며 길을 따라 흘러갔다. 정겨운 말굽소리가 멀리까지 울려퍼지고 마른 길을 쫑긋 세우고 달려간다. 맨 선두에는 헝클어진 갈기에 우엉 열매가 달라붙은 밤색말이 꼬리를 높이 치켜들고 실세 없이 발을 바꾸며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이다. 나는 길을 잃었다고 소년들에게 말하고 그들 옆에 앉았다. 그들은 어디서 왔는가 물어보고 잠시 침묵하고는 나에게 자리를 비켜주었다. 우리는 얼마 동안 말을 주고받았다. 나는 말의 잎을 모조리 뜯어먹힌 관목 밑에 몸을 눕히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모닥불 옆에는 둥그럽고 불그레한 빛의 반사가 어둠에 의지한 채 금방 꺼지기라도 할 듯 가물가물 떨고 있었다. 이따금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어둠 속으로 빛을 던져주었다. 가느다란 불빛의 혀는 앙상한 버들가지를 삼켜버리고는 자치도 없이 쓰러진다. 그러자 날카로운 기다란 그림자가 순식간에 불빛 속으로 파고들면서 바로 모닥불이 있는 곳까지 공격해온다. 어둠이 불꽃과 싸우는 것이다. 가끔 불길이 약해지고 빛의 영역이 좁아지면 습격해오던 어둠 속에서 흰 얼룩이 박힌 밤색 말머리와 새하얀 말머리가 불쑥 기어나와서는 풀을 씹으면서 흐릿한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더니 이내 다시 목을 떨어뜨리고 어둠 속에 숨어버리고 말았다. 다만 말이 풀을 씹는 소리와 콧바람을 내부는 소리가 들려올 뿐이다. 모닥불이 비치는 곳에서는 어둠 속에서 하는 일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물건까지도 검은 장막을 들이운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 멀리 떨어진 지평선 근처의 숲이나 언덕은 기다란 반점처럼 희미하게 보였다. 캄캄하지만 밝게 갠 밤하늘은 신비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머리 위로 끝없이 높고 장엄하게 펼쳐져 있다. 러시아의 여름밤 공기 말할 수 없이 상쾌한 밤공기를 들이마시면 가슴이 달콤하게 조여오는 심정을 느낀다. 주위에는 아무런 소음도 들려오지 않는다. 다만 근처 강에서 첨벙첨벙 물고기 뛰는 소리와 강가의 갈대가 밀려오는 물결에 흔들려서 살랑살랑 속삭이고 모닥불이 타닥타닥 조용히 타고 있을 뿐이다. 아이들은 모닥불 주위에 앉아 있었다. 나에게 달려들던 두 마리의 개도 역시 그 옆에 앉아 있었다. 개들은 아직도 내가 옆에 있는 것이 못마땅한 듯이 졸린 눈을 가늘게 뜨고 힐끔힐끔 모닥불을 견눈질해 보고 때로는 유난히 거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으르렁대기도 한다. 처음 얼마 동안은 으르렁대기만 했으나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듯이 가느다란 소리로 낑낑대는 것이다. 소년들은 모두 다섯 명. 패자, 빠블루샤, 일루샤, 꾸스자, 그리고 반야였다. 먼저 가장 나이 많은 패자는 열네 살쯤 되어 보였다. 균형 잡힌 몸매에 얼굴은 좀 작았지만 아름답고 섬세한 윤곽을 가진 소년이었다. 아마빛 머리칼은 곱슬곱슬하고 눈은 빛났으나 항상 미소를 머금은 표정은 즐겁게도 보이고 좀 어설프게 보이기도 했다. 여러 가지로 추측해보건대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것 같았고 말을 몰고 들에 나온 것도 생활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장난삼아 나온 것 같았다. 그는 가장자리가 노란, 알록달록한 무명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조그만 새 외투는 소매를 걸치지 않고 어깨에 살짝 얹혀 있었다. 푸른 허리띠에 조그만 머리빗이 매달려 있고 목이 짧은 장화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 것이 분명했다. 두 번째로 파블루샤라는 소년은 헝클어진 검은 머리칼에 잿빛 눈을 하고 광대뼈가 넓으며 창백한 얼굴에는 마맛 자국이 있었다. 입은 큰 편이나 윤곽이 뚜렷했고 머리는 흔히 말하는 광주리처럼 크고 작달막한 키에 볼품이 없었다. 그 소년은 어디로 보나 용모가 깨끗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아이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영리하면서도 정직한 눈빛을 하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옷차림도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게 못되었다.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은 거친 삼베 셔츠와 너덕너덕 키운 바지뿐이었다. 세 번째 소년 일루샤의 얼굴은 아주 못생긴 편으로 매브리코에 눈은 생기가 없고 얼굴은 길게 늘어난 것 같았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어쩐지 둔하고 병적인 불안을 보여주고 있었다. 굳게 담은 입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찌푸린 눈썹도 펴지는 법이 없었다. 마치 불에 눈이 부셔 실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았다. 거의 흰빛에 가까운 노란 머리칼은 늘 두 손으로 귀 위로 끌어내리는 펠트모자 밑으로 쭈볕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는 새 집신을 신고 허리를 세 번이나 감은 두꺼운 끈으로 깨끗한 검정 옷을 거뜬히 졸라매고 있었다. 그와 파블루샤는 열두 살을 넘지 않아 보였다. 네 번째의 꼬스지아는 열 살쯤의 소년이었다. 생각에 잠긴 듯 하면서도 수심에 찬 눈빛이 내 호기심을 끌었다. 바짝 여인 조그만 얼굴은 주근깨 특성이고 다람쥐처럼 아래 턱이 날카로웠다. 입술은 겨우 눈에 뜰 정도였으나 그 대신 빛이 넘쳐 흐르는 크고 검은 눈은 신비로운 인상을 주었다. 분명히 그 눈은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은 듯이 보였으나 적어도 자기 혈혼은 마음속의 감정을 표현해낼 수 없었던 것이다. 작은 키에 몸이 허약해 보이고 옷차림도 매우 허술했다. 마지막 아이 바냐는 처음에는 내 눈에 띄지도 않았다. 그 아이는 너덜너덜한 거적 밑에 조용히 몸을 구부린 채 땅바닥에 누워있었다. 이따금 암앗빛 고수머리를 거적 밖으로 내밀 뿐이다. 이 소녀는 겨우 일곱 살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조금 떨어진 관목 숲 밑에 누워서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쪽 모닥불 위에는 조그만 냄비가 얹혀 있었고 그 안에서 감자가 익어가고 있었다. 바블루샤는 감자를 지켜보며 무릎을 꿇은 채 끓는 물 속을 나뭇가지로 씰러보고 있었다. 패자는 외투자락을 걸치고 팔꿈칠로 갠 채 누워있었다. 인류사는 고수자와 나란히 앉아있었지만 여전히 실눈을 하고 있었고 고수자는 약간 머리를 숙이고 어딘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반야는 거적을 뒤집어쓴 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자는 척했다. 아이들은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일 할 일이며 말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것저것 짓거리고 있었으나 갑자기 패자가 인류사 쪽을 바라보며 아까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려는 듯이 이렇게 물었다. 그럼 너 정말 귀신을 보았니? 아니야 보진 못했어. 그건 볼 수가 없어. 인류샤는 나직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그의 얼굴 표정과 너무나 잘 어우러져 있었다. 소리를 들었을 뿐이야. 그것도 나 혼자만이 아니야.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야? 낡은 재지 공장에 있어. 그럼 넌 공장에 다니니? 물론이지. 난 형 아부주시카하고 재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 아 넌 공장 직공이구나. 그럼 어떻게 귀신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패자가 다시 물었다.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형 아부주시카랑 표두르 미에이애부스키와 이바시카, 꼬소이, 그리고 거기 있던 다른 애들과 함께 공장에 있게 됐어. 모두 열 명 정도의 당번이 재지 공장에서 밤을 새우게 된 거야. 그렇다고 언제나 공장에서 묵는 건 아니지만 감독 나자로프가 너희는 오늘 밤은 집에 갈 필요가 없다. 내일 할 일이 태산 같으니까 집에 가지 않는 게 나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잡아둔 거야. 그래서 할 일 없이 남아서 모두 함께 누워있는데 아부주시카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 얘들아, 귀신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아부주시카가 그 말을 끝맺기도 전에 누군가 갑자기 우리 머리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어. 우린 아래층에 누워있었는데 그 자는 위층에서 물방아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야.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그 놈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났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자 갑자기 물이 흘러내리더니 물방아가 덜컹거리면서 돌기 시작하지 않겠어? 수문도 굳게 닫혀있었는데 말이야. 우리는 도대체 누가 수문을 열고 물을 댔을까?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물방아는 잠시 빙글빙글 돌더니 딱 멈춰버렸어. 그리고 다시 2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에는 계단을 따라 내려오는 게 아니겠니? 천천히 말이야. 계단이 유령의 발밑에서 우직우직 소리가 났어. 드디어 우리 방문까지 와서는 잠시 기다리는 것 같더니 갑자기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 모두 깜짝 놀라서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또 갑자기 물통 옆에 있던 주걱이 움직이면서 위로 들려지고 물통 속에 잠기더니 마치 누가 흔들기라도 하듯이 공중에 뜬 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다음엔 또 다른 물통의 갈고리가 못에서 벗어졌다가는 다시 모두에 걸렸어. 그러고는 이번에는 누군가 문 옆으로 와서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마치 양의 울음소리 같은 큰 소리로 말이야. 우리는 모두 하나가 돼서 서로 몸 밑으로 파고들었어. 정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런데 왜 기침을 했을까? 빠블루샤가 물었다. 모르겠어. 아마 습기 때문일지도 모르지. 잠시 모두 말이 없었다. 어때? 감자 다 익었니? 빠블루샤가 감자를 만져보았다. 아니, 아직 덜 익었어. 저것 봐, 물고기가 뛰네. 강쪽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아마 꼬치고기일 거야. 아, 저기 별똥이 떨어졌다. 패자가 말했다. 그럼 이번엔 내가 한마디 할게. 요전에 우리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인데 잘 들어봐. 그러자 꼬치자가 가녈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들어보자. 패자는 마치 형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 얘들아, 가브릴라를 알고 있지? 동네 목소리로 말했다. 동네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알다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왜 늘 우울하고 말이 없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니? 거기엔 이런 까닭이 있다더라. 우리 아버지가 말해주셨지요. 어느 날 그가 호두를 주우러 숲으로 갔다는 거야. 그런데 호두를 따러 숲에 간 건 좋은데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이리저리 헤매다가 엉뚱한 곳에 들어가 버렸나 봐. 걷고 또 걸어도 도저히 길을 찾을 순 없었대. 그러는 사이에 벌써 밤이 다가와서 그는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어느 나무 밑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곧 잠이 들어버렸다는 거야. 그렇게 잠자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야. 눈을 떠보니까 글쎄 아무도 없었대. 그래서 다시 잠드는데 또 누가 부르는 거야. 다시 눈을 떠보니까 바로 앞 나뭇가지 위에 물의 요정 루살카가가 앉아서 몸을 흔들면서 목소리를 부르고 있지 않았겠어? 게다가 숨이 막힐 정도로 큰 소리를 웃기까지 하면서 말이야. 달빛이 대나처럼 밝아서 무엇이나 환히 보이더라는 거야. 루살카는 여전히 목소리를 부르고 있었는데 온몸이 투명하듯 하얘서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잉어나 뱅어나 아니면 붕어처럼 은빛으로 빛나고 있더래. 목소 가브릴라는 제정신이 아니었나봐. 그런데도 루살카는 여전히 깔깔거리면서 손짓하면서 부르고 있는 거야. 얼빠진 가브릴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루살카의 말에 따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재빨리 가슴에 성호를 그었대. 그 성호를 긋는데 무척 힘이 들더라는 거야. 손이 돌처럼 무거워서 말을 안 듣더라는 거야. 자, 어때? 굉장하지? 간신히 성호를 긋자 물의 요정은 웃기를 멈추고 별안간 엉엉 울기 시작했다는 거야. 요정은 울면서 머리털로 눈물을 닦고 있었는데 그 머리털이 세파라토래. 가브릴라는 유심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예, 산귀신아 너 왜 우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그 물의 요정은 당신이 성호만 긋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하고 영원히 재미있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당신이 성호를 그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 혼자서 슬퍼하진 않겠어요. 당신 역시 영원히 슬픔에 빠지게 할 테니까요. 이렇게 대답하고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대. 그리고 나서 곧 가브릴라도 숲을 빠져나갈 길을 찾게 되었다는 거야. 그 후 지금까지 가브릴라는 항상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 그리고 말이야 가브릴라의 말에 의하면 루살카의 목소리는 매우 가냘프고 슬퍼서 마치 두꺼비 울음소리 같다는 거야. 그러자 코스자가 말했다. 너의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래. 난 선반에 누워서 끝까지 들었어. 이상한 일이네. 어째서 침울하게 지내야 할까? 그러고 보면 물의 요정은 목수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지? 그래서 불렀을 거야. 그래. 마음에 들었을 거야. 물의 요정은 가브릴라를 기쁘게 해주려고 했을 거야. 물기순들은 모두 그런 수법을 쓴다니까. 일루샤가 맞장구를 쳤다. 그럼 여기도 물의 요정이 있을지 모르겠네. 폐자가 말했다. 아니야. 여기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넓은 데는 없어. 하긴 강이 옆에 있긴 하지만. 코스자가 대답했다. 모두 잠시 입을 다물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멀리서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길게 끌면서 울려왔다. 그것은 가끔 깊은 정적 속에서 일어나고 나는 신비로운 밤의 소리였다. 그 소음은 위로 올라가서 잠시 공중에 머물렀다가는 조용히 퍼지면서 사라져가는 것이었다. 귀를 귀를 기울여 들어봐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상한 메아리가 울려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머나먼 지평선 바로 아래서 길게 고함을 지르면 다른 사람이 숲속에서 날카롭고 가느다란 웃음소리로 대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시시 가냘픈 메아리가 강 위를 달려가는 것 같기도 했다. 아이들은 서로 마주보고 부르르 몸을 떨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셔 일류샤가 속삭였다. 에이 겁쟁이들 뭘 떨고 있어 봐 감자가 다 익었다 빠블루샤가 외쳤다. 모두 냄비에 둘러앉아 김이 무렁무렁 나는 감자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냐만은 옴짝달싹 하지 않았다. 넌 왜 그래? 빠블루샤가 물었다. 그래도 바냐는 거정 밑에서 움직이려 들지 않았다. 냄비는 대번에 비고 말았다. 얘들아 너희 며칠 전 바르나치 위에서 있었던 일 아니? 일류샤가 말을 꺼냈다. 어 두 개서 생긴 사건 말이지. 패자가 물었다. 그래 그리고 무너진 두 개서 일어났던 건 말이야. 거긴 정말 도깨비라도 나올 정도로 음침하고 쓸쓸한 곳이야. 사방의 웅덩이와 골짜기 투성이고 골짜기 안에는 언제나 뱀이 들끓고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얘기해봐. 이런 일이 있었대. 패자 넌 아마 모를 테지만 거기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무덤이 있어. 아주 오래전에 빠져 죽은 사람이래. 그때만 해도 못이 깊었나 보지. 지금도 그 무덤이 보이긴 하지만 거의 없어지고 있어서 흙이 조금 덮여 있을 뿐이야. 그런데 며칠 전에 말이야. 저택의 관리인이 사냥개지기 예름이를 불러서 우체국에 다녀오라고 말했대. 예름일은 항상 우체국에 갔다 오는 것이 일이었지. 자기가 맡고 있던 개가 모두 죽었기 때문이야.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람 손에만 가면 개가 배견하질 못한다는 거야. 하지만 그는 멋진 사냥개지기 였지. 솜씨도 대단했고 어쨌든 예름일은 말을 타고 우체국으로 떠났대. 그런데 시내에 오래 있던 바람에 돌아올 때는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는 거야. 밤이긴 해도 주변은 달빛 때문에 환했대. 예름일은 둑을 건너가게 됐어. 길이 둑으로 나있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예름일이 누굴 건너려니까 익사자의 무덤위에 조그만 양이 보이지 않겠어? 예쁘장 하고 털이 곱슬곱슬한 흰 양새끼 한 마리가 무덤위를 걷고 있었던 거야. 저놈을 잡아야지. 내가 안 잡아도 다른 사람의 손에 잡히고 말 테니까. 예름일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에서 내려서 양새끼를 두 손으로 안아올렸대. 그랬더니 양새끼가 가만히 있더라는 거야. 말 있는 대로 오자 말은 콧바람을 막 내뿜으면서 그를 피하고 자꾸만 목을 흔들더라는 거야. 겨우 말을 달래서 양새끼를 안고 말을 타고 갔다지 뭐야. 그 양은 가슴에 안겨 있었는데 양을 보니까 글쎄 양이 물끄러미 에르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야. 에르밀은 기분이 좋지 않았대. 양새끼가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다니 그거 참 모를 일이군. 예르밀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뭐 별로 관심 없이 털을 쓰다듬아 주면서 바샤 바샤 그랬더니 그 양새끼가 갑자기 이를 드러내고 똑같이 바샤 바샤 하더라는 거야. 일류샤가 마지막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두 마리의 개가 벌떡 일어나더니 사납게 지저대면서 모닥불에서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아이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바니아도 거정 밑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바블루샤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개 뒤를 쫓아갔다. 개 짖는 소리가 순식간에 멀어져 갔다. 마침내 겁에 질린 말들이 우왕좌왕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블루샤는 큰 소리로 세르이 주치카 하고 개를 불렀다. 잠시 후 개 짖는 소리가 멀고 바블루샤의 목소리만 멀리서 들려올 뿐이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는 듯이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서로의 모습을 더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말 달려오는 소리가 나더니 말이 바로 모닥불 옆에 섰다. 바블루샤는 말 갈기에 손을 대더니 사뿐히 말에서 뛰어내렸다. 두 마리의 개도 역시 모닥불 앞으로 달려와 빨간 혓바닥을 내밀고 헐떡이며 털썩 주저앉았다. 무슨 일이야? 도대체 뭔데? 아이들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바블루샤는 말적으로 가볍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개들이 무슨 냄새를 맡았나 봐. 난 숙냥인 줄 알았지. 그는 가슴 가득히 숨을 몰아쉬며 침착한 목소리로 그렇게 덧붙이는 것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바블루샤의 모습에 반하고 말았다. 그 순간 그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못생긴 얼굴은 황급히 말을 달린 탓에 활기가 넘치고 사내답게 용감한 의지와 꿋꿋한 결단성으로 불타고 있었다. 손에 막대기 하나 없이 더구나 밤중에 단신으로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늑대를 쫓으려고 말을 몰았던 것이다. 정말 훌륭한 아이로군. 나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너희는 늑대를 본 일이 있어? 꼬수자가 물었다. 그런 건 여긴 얼마든지 있어. 하지만 그놈들이 날뛰는 건 겨울뿐이야. 빠블루시아가 대답했다. 그는 다시 모닥불 앞에 등을 구부리고 앉았다. 땅에 앉아서 그는 덥수룩한 개의 목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개는 기쁘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빠블루시아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언제까지나 목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다. 바냐는 다시 거정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런데 일루시아 내가 한 얘기는 정말 무시무시하구나. 패자가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유복한 농민의 아들답게 언제나 장단을 맞출 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품위를 잃을까 두려운 듯이 그다지 말을 하지 않았다. 아까 개가 지저된 것도 도깨비 장난인가 봐. 나도 들은 얘기지만 거긴 도깨비가 나오는 곳이라 하잖아. 발은 나비지 말이야? 그래 정말 도깨비가 나올 만한 곳이야. 거기에선 벌써 여러 번 돌아가신 전주인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야. 기다란 프로코트를 입고 걸어다니면서 연방 한숨을 쉬고 무엇인가를 땅 위에서 찾고 있다는 거야. 띠로 피브이치 영감도 한 번 만난 적이 있대. 이반 이바노비치 나리 땅에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영감이 그렇게 물었어? 패자가 깜짝 놀라며 말을 가로챘다. 그래 그렇게 물었다는 거야. 그렇다면 띠로 피브이치 용감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리가 뭐라고 말하더래? 절단초를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절단초라는 목소리가 아주 나직하게 구르는 소리로 들리더래. 도대체 절단초를 찾아서 뭘 하시랍니까? 이반 이바노비치 나리 하고 물으니까 무덤이 자꾸 나를 누르기 때문에 답답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다 라고 말하더래. 저런 좀 더 살고 싶은 모양이지? 패자가 말했다. 참 이상하다. 난 만성절이 아니면 죽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꾸스자가 말했다. 죽은 사람은 아무 때라도 볼 수 있는 거야. 일류 사가 자신 있는 어조로 말했다. 그 아이는 누구보다도 마을의 선서를 잘 아는 것 같았다. 만성절에는 그 해에 죽을 차례인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그 죽을 사람을 볼 수 있대. 밤에 교회 현관에 앉아서 물끄러미 한길 쪽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해에 죽을 사람이라면 반드시 교회 옆 큰 길을 지나가게 마련이거든. 울리아나 할머니도 작년에 교회 현관에 갔었다는 거야. 그래서 누굴 봤대? 꼬스자가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물론 이지. 처음에는 아주 오랫동안 앉아서 기다렸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고 발소리도 안 들리더래. 다만 어디선가 개 지는 소리만 들리더라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셔츠 바람에 사내 아이가 큰 길에 나타나더래. 자세히 보니까 이바시카 페도 셰이프였다는 거야. 올봄에 죽은 사람 말이야? 패자가 물었다. 그래 그 이바시카 고개를 푹 숙이고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대. 그래도 울리아나는 누구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나봐. 그런데 다시 큰 길을 보니까 이번엔 노파가 걸어오는 거야. 울리아나가 자세히 바라보니까 글쎄 길을 걸어오는 노파는 바로 울리아나 자신이었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 할머니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야 아직 1년이 다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빠블루샤는 마른 나뭇가지 한 줌을 불에다 던졌다. 나뭇가지는 타오른 불길 속에서 새까맣게 드러나 보였다. 탁탁 튀고 연기를 내면서 꺼멓게 타버린 나뭇 끝이 고개를 들고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불빛의 반사는 격련하듯이 떨면서 사방으로 퍼졌다. 특히 위로 많이 퍼져 올랐다. 갑자기 어디에서 왔는지 흰 비둘기 한 마리가 빛의 반사 속으로 날아들었다. 비둘기는 타는 듯한 반사를 온몸에 받으면서 잠시 한 곳에서 빙글빙글 맴돌다가 날개를 퍼덕이며 사라져버렸다. 아마 자기 둥지에서 빠져나온 모양이지. 이제 모에 부딪힐 때까지 날아다닐 거야. 그리고 부딪힌 곳에서 밤을 새울 거야. 빠블루샤가 말했다. 빠벨 아까 그 비둘기는 정직한 사람의 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겠지? 꾸스자가 말했다. 빠블루샤는 또 한 줌의 나뭇가지를 불에 던졌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한참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빠벨 너의 샬람오버 마을에서도 하늘의 징조가 보였니? 패자가 물었다. 해가 보이지 않았던 건 말이지? 물론 보였지. 너희도 무척 놀랐을 테지? 뭐 놀란 건 우리만은 아냐. 그 전부터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해오던 주인 나리도 막상 날이 어두워지니까 먼저 겁을 집어먹더라는 거야. 사실이야. 한여방에 있던 식모 할머니는 해가 없어지기 시작하자 벼랑간 부젓가락으로 병이란 병은 모조리 때려부수고 난로 속에 쳐박았다는 거야. 말세가 왔는데 누가 이런 걸 먹는단 말이냐 하는 식이지. 그래서 수부가 쏟아지고 야단이었어. 그때 우리 마을엔 또 이런 소문도 돌았어. 하얀 늑대가 땅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느니 독수리와 매 같은 사나운 날짐승이 날아온다느니 무서운 뜨리시카의 모습이 보인다느니 그런 소문들이 말이야. 그 뜨리시카라는 건 뭔데? 고수자가 물었다. 그것도 몰라? 일루샤가 흥분해서 말을 받았다. 뜨리시카를 모르다니 도대체 넌 어디서 왔니? 너희 동네 사람들은 우물 안에 개그리와 다름없이 아무것도 모르는가 보구나. 뜨리시카라는 건 말이야. 언제고 한 번은 이 세상에 나타날 괴물인데 굉장히 이상한 놈이 돼서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손을 댈 수도 없는 거야. 정말 이상한 괴물이지. 이를테면 그 놈을 잡으려고 참나무 몽둥이를 들고 포위하면 그 괴물은 사람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한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포위했던 사람들은 도리어 자기 동료를 마구 때리게 마련이지. 감옥 속에 가두어도 물이 먹고 싶다고 국자를 청해서는 그 국자 속으로 기어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대. 쇠사슬로 묶어도 그 자가 손바닥만 치면 당장 풀어주고 만다는 거야. 이런 뜨리시카가 마을과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그 놈은 아주 장난을 좋아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골탕 먹일 거란 말이야. 그래도 이쪽에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야. 그야말로 교활한 괴물이지. 이어서 파블루샤가 침착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정말 이상한 놈이지. 결국 우리 마을에선 그 놈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노인들은 하늘의 전조가 시작하는 즉시 뜨리시카가 온다는 거야. 드디어 하늘의 전조가 시작됐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길과 들판으로 뛰쳐나가서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다렸지. 너희도 알겠지만 우리 마을은 환히 트인 넓은 마을이야. 그래서 모두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갑자기 이웃마을 쪽에서 이상하게 생긴 사람 하나가 산비탈을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무서운 머리를 한 사람이 말이야. 모두 다 야 뜨리시카가 온다. 라고 비명을 지르고 제각기 도망을 쳤지. 촌장은 도랑 속으로 기어들고 촌장 마느라는 대문 옆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고안만 질렀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 마당에 있던 개까지 놀라서 개는 새사슬을 끊고 울타리를 넘어 숲으로 도망갔어. 그리고 꾸짓가의 아버지 도로 페이치리는 귀리밭에 들어가 앉아서는 메추라기처럼 우는 흉내를 내면서 설마 사람을 죽이는 악마라도 메추라기는 죽이지 않을 테지 하고 울더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만저만한 소동이 아니었지. 그런데 그런데 사실 그 이상한 사내라는 건 우리 마을에서 항아리 장사를 하는 비빌라 였단 거야. 새 나무 항아리를 사가지고 오는 길에 그걸 머리에 쓰고 왔던 거지. 아이들은 모두 한바탕 명랑하게 웃어댔다. 들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에겐 흔히 있는 일이지만 다시 얼마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왕자처럼 장중한 밤이 주위를 지배하고 있었다. 늦은 저녁에 습한 냉기는 한밤중이 되자 건조하고 훈훈해졌다. 이 훈훈한 공기는 잠들고 있는 들판 위에 보드라운 장막처럼 아직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했다. 둥틀 무렵 첫 새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고 첫 이슬이 내리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다. 하늘에는 달도 없었다. 달이 늦게 뜨는 시기였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금빛 별들은 끊임없이 반짝이면서 조용히 은하 쪽으로 흘러가는 듯이 느껴졌다.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지구의 운행을 희미하게 나마 느끼게 되는 것이다. 갑자기 이상하면서도 야무진 병적인 외침이 두 번쯤 계속해서 강으로부터 들려왔다. 잠시 후엔 좀 더 멀리서 들려왔다. 꼬스자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저건 뭘까? 저건 황새가 우는 거야. 빠블루샤가 침착한 어조로 대답했다. 황새? 그러면 빠벨 내가 어젯밤 들은 건 뭘까? 꼬스자가 대풀이해서 물었다. 무슨 소릴 들었는데? 이런 소릴 들었어. 난 어젯밤 돌산에서 샤시킨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처음엔 마을의 호두나무 숲을 지나고 다음엔 초온을 걸어갔어. 저 골짜기 속에 있는 가파르게 구부러진 길 말이야. 거기에 여름에도 마르지 않는 물웅덩이가 있잖아. 너도 알겠지만 거기엔 또 갈대가 빽빽이 자라있지. 내가 그 물구덩이 옆을 지나가려니까 갑자기 물구덩이 속에서 누군가의 신음이 들려오는 거야. 아주 애연하듯이 슬프게 우우 우우 하고 말이야. 나는 오싹 소름이 끼쳤어. 생각해봐. 시간도 늦은 데다가 그렇게 아픈 소리로 신음하니까 말이야.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였을까? 응? 그 물구덩이에서 재작년 여름 도둑놈들이 살림직이 압음을 빠뜨려 죽였지. 그래서 그의 넋이 울고 있었는지도 몰라. 바블루샤가 말했다. 아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 난 그 물구덩이에서 살림직이 압음이 빠져 죽었다는 걸 몰랐어. 그것만 알았어도 그렇게 무섭진 않았을 거야. 언제나 커다란 눈을 부릅뜨는 꼬스자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아니면 조그만 개구리였을 지도 모르지. 그렇게 촬영하게 우는 개구리가 있거든. 빠블루샤가 말을 이었다. 개구리라고? 아니야 그건 개구리가 아니었어. 황새가 다시 강 위에서 울었다. 저건 마치 숲귀신이 우는 것 같아. 꼬스자가 얼결에 말했다. 숲귀신은 울지 않아. 그놈은 벙어리인걸? 숲귀신은 손바닥을 치고 나뭇가지만 꺾을 뿐이야. 일류샤가 말했다. 그래? 넌 그 숲귀신을 봤니? 패자가 비웃듯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아니 보진 못했어. 그걸 보면 어떡하려고. 하지만 본 사람은 있어. 바로 요전만 해도 우리 마을에 있는 농부가 귀신에게 홀려서 산을 헤맸다는 거야. 밤새도록 똑같은 장소를 뱅뱅 돌았다지 뭐야. 결국 날이 밝아서야 간신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대. 그럼 그 사람은 귀신을 봤겠구나. 그럼 보고 말고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상당히 크고 시커먼 놈인데 전신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잘 분간할 수 없다는 거야. 마치 달빛을 피하려는 듯이 몸을 감추고는 커다란 눈으로 바라보면서 눈을 껌뻑 껌뻑 하더라는 거야. 야 그만둬. 패자는 가볍게 몸부림을 지고 어깨를 움츠리면서 외쳤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놈들이 세상에 나와 다닐까. 정말 모를 일이야. 바블루샤가 말했다. 욕하지 마. 엿들일지도 몰라. 일루샤가 핀잔을 주었다. 다시 침묵이 깃들었다. 어? 저것 봐. 저것 봐 얘들아. 갑자기 반야의 어린애다운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저 별들을 좀 봐. 꿀벌들이 마치 뭘 찾고 있는 것 같잖아. 반야는 생기도는 얼굴을 거정 밑에서 내밀고 조그만 주먹으로 턱을 개고는 크고 조용한 눈을 위로 쳐들었다. 다른 소년들의 눈도 하늘로 올려져서 잠깐 눈길을 내리려 하지 않았다. 반야 내 누나 아니 뜻가는 잘 있니? 패자가 다정하게 물었다. 응 잘 있어. 반야는 좀 어설프게 대답했다. 우리 집에 놀러오라고 해. 왜 오지 않는다던? 나도 몰라. 놀러오라고 해. 알았지? 어, 그럴게. 내가 선물을 줄게 있다고 그래. 나한테 주면 안 돼? 너한테도 주지. 아니, 난 괜찮아. 나보다 누나에게 주도록 해. 누난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반야는 다시 자기 머리를 땅으로 떨어뜨렸다. 바블루샤는 일어서서 빛냄비를 들었다. 너 어디 가니? 패자가 물었다. 강에 물 기르러 가는 거야. 물이 마시고 싶어서. 개들이 일어나서 그의 들을 따랐다. 조심해. 강에 빠지지 않게. 일류샤가 뒤에서 소리쳤다. 빠질 리가 있어? 얼마나 조심스럽다고. 패자가 말했다. 조심은 조심은 하겠지. 하지만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몰라. 몸을 구부리고 물을 기르려고 할 때 물귀신이 손을 잡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지도 모르거든. 나중에 사람들은 조그만 애가 물에 빠졌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물에 빠진 것이 아니란 말이야. 어? 얘들아 빠벨이 갈대숲으로 들어갔어. 그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덧붙였다. 사실 그의 말대로 갈대숲을 해치는 소리가 살랑살랑 들려왔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가? 그 바보 아쿨리나가 정신이 든 게 물속에 빠진 다음부터라는데? 꼬스자가 말했다. 그때부터래. 요즘은 말이 아니야. 그래도 그 전엔 꽤 예뻤대. 물귀신이 그 애를 망쳐놨어. 엄마 물귀신은 그렇게 빨리 아쿨리나가 건져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가 봐. 그러니까 강 밑에서 그 애를 돌게 했지. 나도 그 아쿨리나를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다. 누더기를 걸친 앙성하게 여인 처녀에다. 석탄처럼 새카만 얼굴에 흐리멍덩한 눈을 하고 언제나 이를 드러내고 한길 복판에 서서는 몇 시간씩이나 발을 구르곤 한다. 뼈가 앙상한 두 손으로 가슴을 꾹 누르고 천천히 몸을 좌우로 흔들며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 속에 갇힌 야수와 흡사하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가끔 발작적인 웃음을 터뜨릴 뿐이다. 소문에 의하면 아쿨리나가 물에 빠진 건 애인한테 속았기 때문이라던데. 꼬스자가 말을 이었다. 그래 그 때문이야. 바샤를 알고 있니? 꼬스자가 슬픈 어조로 물었다. 어떤 바샤 말이니? 패자가 대물었다. 물에 빠져 죽은 바샤 말이야. 꼬스자가 대답했다. 이 강에서 말이야. 정말 좋은 애였어. 그의 어머니 페클리스다는 그 애를 얼마나 기호했는지 몰라. 여름에 다른 애들하고 함께 바샤가 강에 목욕하러 가려고 하면 그의 어머니는 그야말로 야단 벅석이었어. 다른 어머니들은 빨래통을 들고 옆을 지나가면서도 태어나게 몸을 흔들며 지나가지만 그의 어머니 빽글리스다마는 빨래통을 땅에 내려놓고 이리와 바샤 이리와 우리 아기 착하지 하고 부르곤 했어. 그런데 어떻게 빠졌는지는 아무도 몰라. 바샤는 강가에서 놀고 어머니도 그 옆에서 꼴을 베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거품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어머니가 보았을 땐 이미 바샤의 모자만 둥둥 물 위에 떠있을 뿐이었대. 그때부터 페클리스타는 정신이 돈 거지. 아들이 빠져 죽은 곳에 와서 누워서는 노래까지 부르는 거야. 너도 생각나지? 바샤가 늘 부르던 노래 말이야. 그의 어머니도 바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는 거야. 아, 저기 빠벨이 돌아온다. 패자가 말했다. 빠블루샤는 물이 가득 뜬 냄비를 들고 모닥불 곁으로 다가왔다. 얘들아 정말 이상해.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뭐가? 꼬수자가 성급히 물었다. 바샤 목소리를 들었어. 모두 몸을 부르르 떨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꼬수자가 떨며 말했다. 정말이야. 내가 물을 뿌려고 몸을 굽히니까 갑자기 바샤가 나를 부르는 거야. 마치 물속에서 빠블루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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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들어와 하는 것 같았어. 나는 뒤로 물러났지만 그래도 물은 떠왔지. 그건 물귀신이 너를 부른 거야. 패자가 덧붙였다. 우린 방금 바샤 얘기를 하던 중이었어. 이건 좋지 않은 징조인데? 일류샤가 느릿느릿 사이를 두며 말했다. 뭐 괜찮아. 내버려도 사람이란 운명엔 어쩔 수 없는 거야. 빠블루샤는 결단성 있게 말하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아이들은 말이 없었다. 보건대 빠블루샤의 말이 모두에게 깊은 감명을 준 것 같았다. 그들은 잘 준비를 하는 듯 모닥불 앞에 드러눕기 시작했다. 저건 무슨 소리일까? 갑자기 꼬스자가 머리를 들면서 물었다. 빠블루샤가 기를 기울였다. 저건 도요새들이 날면서 우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걸까? 겨울이 없는 나라로 가겠지.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 있고 말고 아주 멀까? 저 머나먼 따스한 바다 저쪽에 있어. 꼬스자는 한숨을 짓고 눈을 감았다. 어느덧 세 시간 이상이 되었다. 마침내 달이 떴다. 그러나 너무 작고 가늘었으므로 이내 눈에 띄지는 않았다. 달 없는 밤이지만 역시 장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조금 전만 해도 하늘 높이 반짝이던 무수한 별이 어느새 지평선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주위의 만물은 동틀 무렵에 흔히 볼 수 있는 정적에 쌓인 채 죽은 듯이 고요했다. 삼나만상은 새벽역의 깊은 꿈속에 고요히 잠들고 있었던 것이다. 주위의 공기에서는 이미 정가 같은 강력한 향기는 맡을 수 없었다. 다시 공중에 습기가 퍼져가는 듯이 느껴졌다. 여름밤은 짧기도 하다. 아이들의 이야기도 모닥불과 함께 꺼져갔다. 개들마저 졸기 시작했다. 희미하게 반짝이며 흘러내리는 별빛을 통해 바라보니 말도 머리를 숙인 채 누워있었다. 스르르 눈이 감기더니 나도 어느새 잠들고 말았다. 상쾌한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눈을 떠보니 날이 새고 있었다. 아직 아침 노을은 없었으나 동쪽 하늘이 흙그물에 밝아 하고 있었다. 나는 희미하게 남아 어슴풀의 주위의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창백한 잿빛 하늘은 점점 밝아져가고 싸늘한 빛을 띈 채 푸르러 갔다. 아주 사라진 별도 있고 아직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도 있다. 대지는 습기에 차고 나뭇잎은 이슬을 머금고 어디선가 활기있는 소음과 목소리가 들려온다. 습기 찬 아침바람이 대지 위를 서성거리며 이리저리 불기 시작한다. 나의 몸도 가볍고 즐거운 몸부림으로 바람에 대답한다. 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소년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아이들은 꺼져가는 모닥불 주위에서 죽은 듯이 잠자고 있었다. 빠벨루샤가 반쯤 몸을 일으켜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빠벨루샤에게 머리를 끄덕여 보이고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강변을 따라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내가 이베르스타도 채 가지 못했을 때 이미 내 주변에는 이슬 젖은 넓은 초원에도 눈앞에 보이는 푸른 언덕에도 숲이란 숲에도 내 뒤에 길게 뻗은 먼지 투성이 큰 길에도 주홍빛으로 빛나는 덤불 위에도 열버져가는 안개 속에서 수줍은 듯이 푸른빛을 띈 시내에도 맨 처음에는 밝은 주홍빛 다음에는 붉은빛과 황금빛으로 젊음에 약동하는 햇살이 분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눈을 뜨고 노래 부르고 속삭이고 말하기 시작한다. 굵은 이슬방울이 다이아몬드처럼 여기저기서 반짝거린다. 상쾌한 아침 공기에 씻긴 깨끗하고 밝은 종소리가 반대편에서 울려온다. 갑자기 마음껏 휴식을 취한 말대가 낯익은 소년들에게 쫓기면서 쏜살같이 내 옆을 지나간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여기에서 그 해에 파블루샤가 죽었다는 것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말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다. 그렇게도 멋진 소년이었는데 정말 가엾고 애처로운 일이다. 그 소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보통 소년을 tear 없앤 소년을 이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